공격적으로 울보 감시자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울보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용 자 일단은 한국분이 없는 것 같으니 마음 편하게 다 자 좋습니다 뭐야? 낭낭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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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을 굉장히 많이 외치는 친구입니다 빨리 시작하자는 건가요? 아 저게 질게 매달라는 뜻이에요? 일단 달려요 자 일단은 영혼 하나 먹어서 이동속도 버프 받아서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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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놀자매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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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은 제가 죽이겠습니다 꼭 기필고 나를 맞추려고 그랬어요 싹 자 맞춰주고요 여기에서 호환해주시고요 자 이번 설치하고 이것도 받아서 야아 야아 잡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2단 부터를 쓰신다면은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오기만 해 경고했어 나는 자 여기서 텔 타는 척 해요 취소합니다 안가요 죄송합니다 일단 나무 하나 꺾어주고 땡기고 맞추고 때리고 완벽한 플레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그냥 당기는 것만으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영혼의 위치를 자 이제는 던질 수도 있거든요 당연한 플레이가 좀 칭찬해 에이 얼굴 빨개져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질라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밉보었으면 여러분한테 자 땡겼다가 야야야 어떤 의사였지? 그냥 아무 의사나 다 때려 부시면 돼요 이어 장착 폐기 어 다른 의사였네 에스컬레이터는 캐릭터 방향입니다 자 여기서 설치하고요 영혼이 이제 슬슬 옵니다 정면 자 이게 이동 속도도 받으면서 공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줍는 플레이가 바로 가능하거든요 이놈 이놈 시끼 바로 맞춥니다 어린이 괴롭힌 아저씨 같다고요? 아저씨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자 다시 에스컬레이터 깔고 자 캐릭터 방향에 또 설치해주고요 날아갑니다 공폴일격 자 대결이다 자 캐릭터 방향으로 설치하고 날아갑니다 자 이거 나무까지 관리가 대위영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울보는 나무까지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몸이어서 자 다시 캐릭터 방향으로 싸악 갔다가 돌아갔다가 자 자 나무를 싹 심어주고요 어디 가실라고? 어디 가실라고? 자 영혼 위치를 파악하면서 영혼 어딨니? 당기고 자 이렇게 영혼과 평파를 동시에 때려버리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의자에 묶으러 가실 때도 편하게 이렇게 설치해주시고 영혼을 빨고 들고 빠르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놓칠 일이 없어요 울보는 울보는 절대로 놓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여기 있네요 납관사네요 납관사도 있고 다른 친구도 있고 여러 명인데요 납관사 먼저 잡겠습니다 자 맞춰주고요 자 여기 있죠 정탐자도 싹 깔아주고요 자 이 친구 빠르게 잡고 싶거든요 오케이 한 대 때리고 이러면 존재감이 좀 찼죠? 자 이거는 바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겠습니다 자 섭취하면서 주술사는 다시 인성존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이 친구를 쫓겠습니다 납관사를 납관사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잡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아 말이 되나 이게 이게 어떻게 안맞아요 자 여기서 하나 뚝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하고 야 진짜 거짓말하지 마요 이게 어떻게 안맞을 수가 있는거지 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평타가 굉장히 짧네요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하지만 괜찮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영을 땡겨서 맞춥니다 보셨나요?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사기죠? 땡기고 패고 그렇죠? 자 거기 계세요 거기 가만히 누워계세요 나무 그냥 깨버립니다 자 여러분 한 명 왔다 가죠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누워있던 조술사를 묶어두고요 자 여기 쪽까지 오지도 못하게 설치를 해두고 땡기주고 쏴주고 맞춰줍니다 폐 도끼 3개 남고 다 쓰러져있는 모습입니다 자 자 자 자 이거 완전히 그냥 완전히 좋은 캐릭터에요 자 다시 에스컬린트 설치해주면은 이 정도도 네 승리를 치면 됩니다 자 저 공장장만 하던 워터헌이 강력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살짝 즐겜 모드를 해서 그런지 진가는 못 보여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할렐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